토니테일 달려가 멈췄던 모험에 다시 시작해봐 자신있게 고개를 들어 트와이스 미니 3집 CD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청결한 개봉기를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장갑을 구입했습니다. 수술장갑이 필요했는데요. 약국엔 팔지 않네요. 트와이스 싸인 CD입니다. 멤버들 9명의 싸인이 들어있죠? 빔의 품이라 시판용과 내용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쇼케이스에 참석한 기자들 배포용입니다. 트와이스 로고가 보이고요. 저는 음... 우리 댄싱 모신 모구리 모모가 나왔습니다. 모모!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아이씨 나이든거 티내나? 요즘에 이게 아니죠? 니코니코니! 조르지마! 어디가지 않아? 내어줄게 너의 베이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저도 옛날 사람입니다. 안에는 멤버들 포토북과 에세이들 잡힐 편지도 보이고요. 포토카드를 보겠습니다. 우리 난챙이 채영양이 나왔네요. 아... 깜찍합니다. 이 카드는 봉투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마 렌티큘러 카드인가 보지요? 네... 뭐... 누가 나올까요? 어! 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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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탔습니다. 로또 맞았어요. 쯔위! 쯔위가 나왔습니다. 쯔위! 으아아아악! 이거 너무 험하다. 아... 쯔위가 나왔습니다. 쯔위. 아... 흥분했어요. 네. 아... 이거 골드카드 같네 맞나요? 쿠폰이 하나 들어있고요. 멤버들 사진도 두 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도 하나 있고요. 이 정도면 꽤나 양호한 구성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혜자스럽다고 하던데요? 네. 이제 다른 두 번째 CD 마저 열어보겠습니다. 음... 두 번째 CD는... 챙이 CD군요. 채연 양. 다행히 사진들은 다 똑같습니다. 음... 포토카드는 우리 토마스, 갓지효 양이 나왔고요. 렌티큘러 카드가... 짠... 네, 챙이! 네, 챙이 나왔습니다. 오늘 챙이 복터집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 보자. 트와이스가 아홉 명이니까... CD가 아홉 장, 포토카드가 아홉 장, 골드카드가 아홉 장 이렇게 모아야 하니까 확률로 따지면 9 곱하기 9 곱하기 9 그러니까 729장을 사면 네, 완전체의 CD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727장만 더 사면 됩니다. JYP 전제인데? 포니테일 달려가 멈췄던 모험을 다시 시작해봐 여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